지금 경남지역의 눈은 거의 그쳐가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소낭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함양은 6cm, 거창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쌓인 눈을 잘 치우셔야겠습니다. 또 길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 지방을 가신다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오늘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아침 무렵에 그치겠고 이후로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계속해서 평양기온을 밑돌겠고요. 여기에 찬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일부 지역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4도가량 낮겠는데요. 창원 4도, 밀양 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이 진주 4도, 거창 1도에 그치겠고요. 여기에 찬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해상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밤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눈은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양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지겠고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경과였습니다.